마지막 게임입니다. 마지막 게임. 드립니다. 바나나 먹을 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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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사랑. 추사랑이. 내가 쳤잖아요. 아니 왜 안 들어가요. 이제. 우리. 사람. 사람이 문제다. 사람이 문제다. 아 좋았어요. 야 이거 좋았어! 그거 기가 막혔다! 아 성대모사 있어요. 있죠 있죠 있죠? 모델 하면 돼요. 아 좋았어 좋았어. 다른 거 하나 드립니다. 요것도 포함해서 할게요. 자 ㅇㅇ 논풍이었기! 어 이거 뭐요? 안 좋은데? 나도 특별히 하자. 요양! 요양! 신경래? 요양 요양 자, 어르신을 어르신을 들어 요양하시라고 요요! 요요! 손담비 씨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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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몇 개씩 해야 되는 거죠? 아잉! 부담스러워요 그럼 조금만 덜 부담스럽게 해주세요 덜 부담스럽게요? 네, 덜 부담스럽게요 아잉! 그건 좀 감정이 너무 빠졌는데 아잉!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이거 정말 뺐는데요? 아잉! 그건 좀 기계적이에요 아잉! 아잉! 이 정도면 안 돼요?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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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!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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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인! 아니 연해요 아니요 리얼하지가 않아 실제 연인처럼 해줘요 현실 대화 같은 거 주고받아야지 이런 연인 느낌 너 어제 뭐 했어? 너 어제 딴 연이라 있었지? 딴 연이라 있었지? 나이스! 이런 거! 난 이런 걸 원해 리얼한 거 아니 이게 빨리 들려서 근데 딴 연인이라고 해서 딴 연인 아니 리얼한 거 이런 거 딴 연인이라고 이런 거 좋잖아 자 우리 순위! 어잉? 어잉?